안녕하십니까. 예도가 오늘은 주로 5분 철학 강좌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르토텔레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에 관하여 강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뭐 헤라클레이토스나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이런 중요한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그건 이후지만은 워낙 플라톤은 자료가 철저해서 우리가 1차 자료를 접하기 쉽지만은 아르토텔레스까지만 해도 이런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1차 권고는 사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도는 신뢰할 만한 하이데크의 고전 철학, 그리스 고전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1차 자료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정말 중요한 철학자들이죠. 여러분들이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읽을 때도 그렇고 물론 플로티누스의 철학도 있지만은 이러한 고대 철학은 예도가 철저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고는 하이데크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전집에 보면은 로깅, 원, 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집에서 1차 텍스트를 읽고 강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 오늘 5분 강좌 53번째 헤라클레이토스의 1자 로고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이 로고스에 모든 게 들어있죠. 그래서 하이데크는 고대부터 신학, 중세를 거쳐서 자기 이전의 철학까지를 눈앞에 있음의 철학 오테카르트, 칸트 다 그렇죠. 해결도 그렇고 이 로고스의 원리 없이 철학이 불가능하잖아요. 해겔까지의 그런 철학들을 하이데크는 눈앞에 있음의 철학 이렇게 말하면서 폴한덴하이트의 철학이라고 규정하죠. 정말 엄청난 방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하이데크는 이런 1차 텍스트, 그리스의 1차 텍스트를 파면서 엄청난 걸 끌어냈고 드디어 주체 철학을 무너뜨리는데 포스트 모던을 열어준 그러한 독일 쪽에서는 최초의 철학자죠.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자와 로고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라클레이토스의 53번째 주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아니면 1자 다 됩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무랄론적인, 유물론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존재의 원리로서 약간 좀 관념론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존재의 원리. 자,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불은, 그죠? 불은 모든 것은 불과의 관계요. 불은 또 모든 것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불로 하는 데고 불은 또 모든 것, 모든 것으로 다시 모든 것이 불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여기서 유물론적인 건데 이 불을 헤라클레이토스는 저걸로 삼았다는 거죠. 존재 원리로. 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판타 이스트 헨, 판타 헨 이렇게 하면 판타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헨은 그리스어로 하나인데 이것은 일자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로고스는 일단은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 전체에서 볼 때는 헤라클레이토스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탈레스도 있고, 자연 철학자들. 그리고 나서 후기로 들어오면서 스토어 학파라든지 필론, 유대 철학자지만 그리스 철학의 정통에 있었죠. 그리스로부터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자죠. 그래서 아우스티누스가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루겠는데 5분마다 오늘은 헤라클레이토스인데 로고스는 일단은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태초에 신이 말과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로고스입니다. 이거를 중국 철학에서 중국에서는 도라 그러거든요. 도, 도가 뭐야? 만물의 원리잖아. 이 모든 인간의 이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다. 여기서 하나는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하나는 또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요. 하나는 만물이다. 일적 다, 다적 일이 성립되는데 여기에는 로고스 개념의 원리가 들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서해석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이데크가 고대 철학으로부터 끌어왔던 존재라는 개념도 철저히 로고스 일자와 일치하는 것이고 존재자는 다자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와 로고스는 세계의 원리요. 또 해결이 사용했던 세계 이성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거를 물론 해결은 그리스도교의 신으로 갖고 가지만 어쨌든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고대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존재 원리,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어떤 유물론적 원리 두 개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한테서는. 그래서 이 존재는 아직 헤라클레이토스한테서는 말이 로고스고 이 말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는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로고스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만물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서 로고스는 뭐예요? 이미 초원론적인 게 어느 정도 들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죠? 이런 방식으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기의 로고스와 일자 개념. 그러니까 불은 모든 것은 불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은 불로부터 나오고 불은 모든 것의 관계 설정의 토대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여기서 불은 로고스와 일자를 얘기할 수 있겠고 모든 것은 다자고 존재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기의 철학을 설정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특히 하이데거의 철학을 읽을 때 물론 이 존재 개념을 제가 데리다를 또 비판하면서 강좌를 열 겁니다.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의 시간성을 얻는다니까 하이데거는 거기서 데리다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런 로고스와 같이 이런 보편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이데거한테서 존재 개념은 시간성과 공간을 집어넣어 갖고 존재는 결코 이 세계 역사와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존재는 매순간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존재 개념을 무슨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에비나스와 데리다 참 뭘 어떻게 존재 개념을 갖고 갔는지 자기 이해라는 개념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무랄론적인 어떤 존재론 존재 개념 일자 로고스 개념 그 다음에 존재 원리로서 관념론적이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어떤 그러한 로고스 개념을 두 개 다 들어있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는 마침내 이 로고스 개념을 예도와 함께 고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 로고스를 사용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헤라클레이토스의 어떤 이러한 로고스 개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파르메니데스와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에 뒤에 특히 스토어 학파의 어떤 초원론적 보편 이성으로서의 이러한 로고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요한복음과 일치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헤라클레이토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TV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꼭 유튜브에 눌러 주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53번째 헤라클레이토스의 일자 로고스 개념이었습니다. 거기서 고생 exacerb Bod Jono T-re glow 가보엎 aye. 페이지